자 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UI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해왔었으니까 사실 최근에 좀 경백기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자료 올리는 것 정도만 하고 있고 연구 자체는 거의 글을 안 쓰고 있었어요. 글을 쓰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과연 내가 이거를 글로 썼을 때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 그리고 이걸 정말 쓰는 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시 제가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지금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겠죠. 심경 변화가 뭐 그런지를 계속 냅두는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뭔가 다른 것들을 원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뭔가 그 다음이 없는 상태라는 게 좀 저도 죄송할 따름이 더러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그만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제 생각이나 제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것저것 다시 시도를 해볼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바쁘고 정신은 없겠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고 짧은 것들은 밤에 저녁에 다녀와서도 이것저것 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UI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느낀 것들은 두 개에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디자이너 인가에 대한 타입을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한 6년차 7년차가 돼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똑같은 노력을 할 효율로 다른 걸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큰 두 개의 길이 기획자 성향의 디자이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주얼 중심의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가 혹은 본인이 뭐가 더 성향에 맞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는 비주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막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내주기 비주얼을 뽑아가지고 멋지게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게 누가 쓰지? 어떤 게 더 쓰기 편리하지?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같은 그런 의구심을 던지는 거? 그런 쪽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한 정보들과 설계들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비주얼 중심의 이야기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만 설계 쪽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이제 눈이라는 거죠. 눈. 이거는 진짜 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물론 이제 자로 재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이트들 최근에 제가 보는 것들이 gd웹이라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자막에 별도로 링크를 달라드리거나 한번 할게요. gd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곳이에요. 대기업이나 혹은 이제 에이전시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라서 그것들을 올려놓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이제 많이 사이트들을 보죠. 그 이외에도 아이와워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봤었고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게 수없이 많은 웹디자인들이 여전히 난잡하고 자기만의 고용한 형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뭐랄까 반복되는 형 느낌이 들어요. 시대적이니까. 시대적으로 뭐가 유행했다가 빠지고 뭐가 유행했다가 빠지고 근데 결국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알게 되죠.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근데 대신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720에서 1200 정도 쓰고 있었던 컨텐츠 영역이 점점점 더 넓아져가지고 과감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반응형들이 좀 더 잘 쓰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눈. 이 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서비스들을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추려내서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왜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넓지? 뭐 이런 상대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뭐 물론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든 식으로 커리큘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게 음... GDF나 IWARDS 같은 데를 그냥 보고 나서 상위 컨텐츠들을 그냥 보고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거 본인이 꼽았던 것들 그것들을 계속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정리를 하고요. 뭐 가능하면 거기다가 뭐 이게 왜 좋았는지 뭐 왜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연간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일러스트를 좀 해서 그랬는지 게임 일러스트예요. 그것도 똑같거든요. 잘 그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들 모아놓고 자료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웹도 똑같은 게 앱이나 물론 앱 쪽은 좀 제한이 많이 되지만 웹 쪽도 결국엔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설계들 인터랙션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 혹은 경험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것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때만 잠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 이번에 또 새로운 서비스 나왔네 잠깐 들여다보니까 어 이번에 간격이 좋네 난 좋네 컴포넌트가 잘 만들어졌네 안 만들어졌네 이건 기획적으로 좀 어프로치가 좀 아쉽네 혹은 잘 됐네 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안쪽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도덕이나 비주얼 중심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부분을 더 쉽게 얘기하려면 더더욱이나 자료 기반으로 얘기해야죠. 어디어디 사이트를 보니까 뭐 위쪽 상단에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사용자가 바로바로 어프로치할 수 있게 해놨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저는 설계자나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들을 보고 공유를 하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다른 분들하고 그걸 공유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의 눈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공유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그 정도 수준의 눈을 갖고 있는가가 항상 전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는 물론 인간적으로야 교류가 되고 막 친해지고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매력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구하는 것들을 그냥 글로 써가지고 어딘가 정리해놓거나 혹은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이거를 알려주고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패스트캠퍼스나 학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난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이 컴포넌트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기준점은 어디 사이트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메뉴 구조에서 봤을 때 어디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이트들 중에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더라가 세네 개가 딱 떠오르나요? 보통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자료 정리해놓고 하는 것들이 그 기억을 좀 돕는 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 교제 같은. 도서관처럼 내가 기존에 봤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그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았었다. 그리고 신규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좀 괜찮네. 비교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상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도 어려워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게 왜 좋은 건데요? 라고 설명을 하려면 역으로 되게 다양한 엉망한 케이스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들 중에서 잘된 사례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아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단순히 좋아 보이는 그 필링이 아니라 그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 혹은 이 부분이 뭔가 설계적으로 너무 다른 분들을 잘 고려한 지점들이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이 고통스러워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똑같이 UI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점만큼 경험해 본 만큼 그게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좋지 않은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심 잘 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한 기준점이 진짜 애매할 때 있죠. 많으실 거예요. 아마. 사이트들을 보는데 이 기준도 다 다르고 간격도 다 다르고 이런데 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건가. 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이게 대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또 잘 만드는데 유명한 데 가보면 또 간격이나 이런 것도 자기 멋대로고 그걸 똑같이 하려고 따라하니까 나는 뭔가 내가 하면 뭔가 이상해. 항상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들었던 게 스탠다드를 잡으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구글 쪽이라던가 네이버 쪽을 참고하려고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네이버도 잘 못 만드는 데가 많고 구글 쪽도 뭐 들어가 보면 엉망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키메라 같은 걸 만들게 돼요. 다른 쪽에서 따오고 따오고 UI 괜찮은 것들을 들어오고 그렇게 괜찮은 것들을 다시 또 편집해서 수정하고 원하는 대로 맞춰보니까 이번에는 또 뭔가 간격이 이상하고 결국에는 또 그 과정에서 키메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또 통일성 있는 것들을 다시 통일을 다시 잡아야죠. 서로 간격이 다르고 크게 다른 것들을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뭘 기준으로 통일할 건가.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제가 3D 그래픽을 잠시 배웠을 때 봤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진짜 많이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 얼굴 각도에 따른 사진들을 엄청나게 모아요. 그리고 그 괜찮은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맞춰서 각도마다 그걸 그 사진에 맞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에선가는 삐끗하거나 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그걸 또 다듬을 수 있는 관련된 잘 만들어진 자료로 또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UI도 괜찮은 컴포넌트들이라 이런 자료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고요. 그걸 뜯어다가 자기 거에 맞는 설계에 이제 설계를 좀 재조합을 하고 키메라를 만든 이후에 그 방금 얼굴 얘기했을 때처럼 삥난 것들을 다시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과정이야말로 UI 디자인 잘 만드는 과정 아닌가 더 나은 거 만드는 방법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죠.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얼마나 본인이 많은 사이트들을 들여다봤고 그게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제로 사용성이 좋다 나쁘다 혹은 완성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비주얼부터 먼저 나오게 만드는 그 디자인이 싫어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약간 말장난이나 눈소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보가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시각적으로 얼마나 좀 잘 풀어내는가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지 기본이 안 잡혔는데 기획서도 없는데 심지어 설계도 기본적으로 안 잡혔는데 어떻게 시안해 만듭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꽉 막혔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와이어프레임만 잡아봐도 이게 좋은 디자인이 될지 아닐지가 보이는데 이게 편리할지 아닐지가 사용성이 보여서 본인이 체감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게 비주얼부터 나온다고 그게 됩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비주얼 중심의 디자인은 소규모 에이전시들이나 되게 고급 집단들한테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내부에서 너무 치열하게 갈리고 있으니까 오래 버티시기가 힘들 정도고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저는 비주얼 쪽의 미래는 좀 없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뼈를 갈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날 야근하면서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느니 저는 조금 야근하고 평소에 계속해서 다른 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후절을 택할 거예요. 뭐하러 굳이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감각형 디자이너들보다 그런 좀 자료 기반으로 논리적 기반으로 짜집기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더 안정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피그마 쪽에 정리를 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거나 어디에 비해서 어디가 낫다던가 하는 자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링크를 던져주면서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긴 이렇게 돼 있죠. 저기보다 이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더 편리해졌죠. 사실 이게 작업이 아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1, 2년은 더 해야 이제 더 괜찮은 자료들이 보이고 여기 이 컴포넌트에 있어서 더 베스트 인 케이스는 이거다. 혹은 이 설계에 있어서 구매 플로우에 있어서 해당 페이지 똑같은 레이아웃에 있는데도 거의 똑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장바구니에서 더 괜찮은 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괜찮은 것들이 이거가 사실 어디어디랑 많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여기랑 보는 게 좋다. 같은 그런 상세한 자료까지 이야기를 할 만한 수준이 이제 조금씩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뭔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는 감각형이냐 설계형이냐 그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자인을 과연 말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냐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에도 좀 의문이 좀 많았고 시각물을 보여주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계속 파고들어가면서 해외 케이스도 찾아보고 온갖 것들을 해봤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결국엔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들 이게 왜 이런 경향으로 쓰이고 있는지랑 과거에는 어떻는지를 결국에는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걸 앞으로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복귀를 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로 하는 디자인이라서 진짜 입 디자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긴 할 텐데 저는 항상 거기에 URL로 정리되어 있는 관련 사이트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 보다 좋다 같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